있지 않아요? 무슨 짓을 한 겁니까? 말했잖아요. 이심은 힘들 거야. 오병 때문에 박소영이 자살을 했어요. 이참에 수제를 내치셔야 합니다, 회장님. 선배님들보다 모든 게 딸리는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땐! 복숭 걸고 올라온 거고. 휴가 좀 다녀와. 서중대 로스쿨 겸임교수. 이건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다. 오제? 오마이구. 당신 때문에 우리 언니가 죽었어! 거주, 내 말 안 듣고 안 믿을 거잖아. 난 넌 믿어. 교수님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. 보수제였어. 보수제를 다시 만났어.